타이어 쪽으로 발을 집어넣는가 하면 차선 위반 차량을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가진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교통법규나 보험 규정에 밝은 버스기사나 보험 설계사도 이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음료수를 마시며 길을 걷는 남성. 흰색 차량이 다가오자 발을 쓱 집어넣습니다. 바퀴에 밟힌 것처럼 발을 쩔뚝거리며 가던 길을 멈춥니다. 40대인 이 남성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550만 원을 챙겼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는 차량. 기다렸다는 듯 흰색 차량이 쫓아와 들이받습니다. 대낮 교차로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직진해버린 흰색 차량도 표적이 됩니다. 보험 설계사였던 고의 사고 차량 운전자는 친구와 지인 17명과 짜고 신호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받아낸 보험금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차선 변경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버스기사도 적발됐습니다. 3년 동안 41차례에 걸쳐 합의금 7,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차선 변경하거나 지시위반한 차량 사고 나면 무조건 자기가 이긴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교통사고 접수나 보험금 신청이 되풀이되는 사례를 조사해 보험사기 210건을 적발하고 13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